osaic key 처음 할거는 뒤 삼각부터 할게요 삼각이요? 네 짧으면 스매쉬 때리고 네 바로 컷 준비하시면 되요 네 드롭 스매쉬 visuals 여기 드롭 드롭 스매쉬 grab 스매쉬 capture 얼마... 짧으면 스매쉬 길면 드롭이요? 응 형 판단에 맞춰서 네 להC 미스 없이? 죄송합니다 내가 대각 드롭을 하고 싶으면 임팩트를 대각으로 주면 되는거야 그냥 맞추면 되는 거지 풀려고 하면 안돼요 맞출 생각부터 해야 돼 커튼 늘어뜨리지 말고 늘어진다 커튼 바로 쳐야 돼 죄송합니다 스윙이 작아 지금 댓글 봤어요? 네 댓글에서 어깨가 안들어간다고 그렇지 어깨가 안들어가는게 아니야 락케드가 안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션 드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동작을 마지막에 보여줘야지 미리 모션 드롭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마지막에 생각해 다시 에헤이 대각을 봐 보고 맞춰 어이 어이 하으씨 하으씨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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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리로 빠진다고 그랬어요? 코스요 그래 아 까먹는 코스 다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어휴 형이 예상을 하고 보내봐요 일로 치면 일로 올까 일로 치면 일로 올까 일로 치면 일로 올까 아 아 아 아 아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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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옳지 왔다 좋아좋아 어휴 어휴 하으 지금 저 어떻게 쳤어요 제가? 늘어뜨렸잖아 아 대기시간이 길면 안 돼 아 보고 바로 쳐야지 아잇 으악 으악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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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기다리는 건 좋아 근데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가 드라이브 치고 들어오면 뒤로도 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늦지는 타이밍이 아니고 빨리 가서 뭘 생각을 해야지 코스 봐야 돼요 그렇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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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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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일로 빠지지 뭐하러 무리해 드롭하면 되지 하 지금 보면은 다 거리가 먼데 억지로 때리잖아 짧은 것만 때려 짧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저를 흔들면 되지 좀 매니까 그게 거의 없時 놔요 이거 왜 가 larva 안 얘іс 놓고 그냥 미칟 왜 이게? 똥이지? 똥... 똥을 때리네. 다시! 코스 봐야 돼요. 묻히지 말고. 천천히. 와! 굿 코스. 잘했어요 이거. 지금 구박 질러야 돼. 잘했어요. 왜왜? 5분도 안 했는데 구역질이냐? 빨리 와. 많이 좋아졌네. 좀 세웠죠 세우씨? 세진걸 떨어져서 코스가 좋아졌어. 아니 나도 물 안 먹는데. 진짜 장난이니까. 좋아 좋아. 아 치 안 좋은데 이거. 더 알 수 있어. 똥 코스. 똥이야 이거. 스매싱이 아니야. 근데 조심하십니다. 똥을 때린거. 짧게 뜬것도 코스 봐야 돼요? 다 봐야죠. 짧게 뜬것도? 아니 짧게 뜬것도 그냥 몸쪽으로 때릴거야? 여기 준비하고 있잖아. 여기로 때릴거야? 더 짧아지게끔 어떻게 하면 짧아질까? 짧아질까 생각해야지. 내 파트너한테 유리하게 주고 싶으면 어차피 짧으면 나가잖아. 나가는 모션이잖아. 네. 그러면 가운데 쪽 줘. 이렇게 받을거 아니야. 나가면서 잡겠지. 나갈 때 잡겠지. 응. 근데 만약에 형이 마무리하고 싶어. 노력해서 쌓이면. 어우 야. 찌렸다 진짜 이거. 속았어. 다시. 길어 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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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.